27일 오전 9시 19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선반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공장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불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 붙으면서 한때 관할 소방인력 모두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분진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